2분 후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아..이 찍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.. 좀 쉽지가 않네.. 저는 구척에서 개인적으로 지금 메이트를 하고 있고요 그쪽 가면 또 형들이랑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. 운전대에 이렇게 딴짓하면 안 되니까 끄고 운전대에 진정하도록 해볼게요. 지금 부착 부착했습니다. 너무 오래 걸려요. 아 안녕하세요. 바로 그 위로 가는 거야? 내가 제일 일찍 왔지. 내가 1등이지. 그 어색한 말투는 뭐죠? 빨리 못 가릴 거야. 첫 걸음 찍어도 되나? 오프 시즌 오늘 하루의 시작. 아 허리 아파. 이 노래 그거죠? 엄매려운 단가? 춤 추고 싶어. 이걸로 콘텐츠도 나오겠다던데 뭐지? 이 춤 추는 거? 춤 배우는 거? 그거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? 저거 성민이 알던데? 사실상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나오는 브이로그? 그냥 형이 찍을 때리기 시작. 초반에는 자기 어떻게 잘했는지 모르니까. 요염하네. 한용이 형 이 노래 아십니까? 춤추자 아십니까? 2008년도쯤 노래 들은 이게 이거 아니야? 이거 아니에요? 아니요? 그거는 네가 밉다. 아 맞아 맞아. 잘하네. 나 이거밖에 몰라. 깨레리깨. 그거는 어깨넣게. 아 비베이. 아 비베이. 뭐가 이거? 벤트를 안 봤는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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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없는데. 벤트를 안 봤는데. 춥어야지. 가자. acts rund Carla G-L다리, 역할은 보자. 다음 영상에 유튜브에서 나오는거. 영화방송. 자막으로 말하고. 형들도. 시작. 이거와. 빨리 요hhh. 으악! 그 말을 모르는 날 그대 그 아인 한 번 얼마나 떨어진다! 아! 아 왜 이렇게 옆구리.. 자 이번에는 이걸 한 번 해볼게요 야 우리 사람이 몇 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타가지는 건가? 이걸 많이 먹네 안 돼! 이거 안 돼! 이거 안 돼! 아 맞네 취재반입니다 취재로 왔습니다 사실 한 분량을 여러 명한테 배분시키려고요 너도 말하면서 해야될걸? 미국에서 건너온 등판입니다 브이로우 너무 어렵네요 할 말이 없어요 진짜 할 말이 너무 없는데 좀 웃음은새 약간 애가 좀 어두워 보인다 아 카메라 울렁지는데 음성왕스 아니지? 음성왕스 아니 음성왕스 아니 음성왕스 해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이게 그냥 자막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별말 없는 데 넣으면 진짜 더 행동되네 앙그래도 마릅놈 그냥 아 앙그래도 마릅놈 내가 봤을 때 너 이거 찍는 것보다 이거 편집하시는 분이 더 부담스러울 것 같아 극한 직업이다 흐흐흐흐흐흐 꾸준히 우리가 들고 있습니다 아 머리야 요즘 피가 왔지 오늘의 준비 많이 offensive 안녕 아text가 선배님 아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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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님 현장 형아 장면 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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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장하는 거 아니야 야 형아 뭔데 이거? 뭔데 이거? 뭔데 이거? 브이로그 누구 브이로그야? 아 불량? 등장만으로도 불량을 뽑을 수 있는 히어로즈의 기둥 등장만으로도 더 앉아 여기 저 히어로즈 해야 돼 몇 개 있어요? 다섯 개? 아 다섯 개 히어로즈의 기둥 히어로즈의 기둥 히어로즈의 기둥 히어로즈의 기둥 얼굴만 찌면 안 돼 몸이 커져야 돼 골고루 영양소 골고루 채연쌤 이제 곧 아이가 나올 때 아 제 심정이 어떻습니까? 제 개인적인 사정을 여기다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? 네 괜찮습니다 굉장히 히어로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태명이요? 태명은 봄봄이요 봄봄이 엄마 아빠가 봄에 만났고 봄에 웨이트 웨이트는 사계절 내내 자 웨이트 끝내고 개인적으로 유산소 하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찍는 거 또? 어 열심히 찍어야 돼 계란 계란 담배치 냄새 장난 아니야 계란 냄새 밖에 안 나 아 유산소 너무 힘들었습니다 맞죠? 어 쓰러질 뻔했죠 토할 것 같아 자식까? 아 맛있는데 오 맛있을 것 같은데 애드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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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세요 어 이거 뭐야? 진짜 약간 폭방하는 사람들이 입을 것 같은데 이렇게? 나이 불편 찬종이요 이거 해야지 저게 먹어 응 아 이거 앞에다 이렇게 막방 카메아 형 잘 나와요 찬종이요? 응 나와 파다 스무살 파다 정말 맛있어 아프다 맛있다 맛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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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을 다 하고 퇴근을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 유산소를 너무 힘들게 해서 힘들다 recordings ну 문 유튜 Banana 구독 Infinite